이전 시간에 살펴본 위대한 공식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공식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위대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 공식은 나도 만들겠네 하면서 말이죠 부럽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수학 좀 잘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위대하면서 복잡하기도 한 공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y는 x, 더 단순해졌죠? 그런데 x 앞의 숫자가 이렇게 복잡하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x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요? 전체 공식을 한번 볼까요? 뭔가 복잡하고 헷갈리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공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거니까요 이 공식은 이 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보스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지역에 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공무원이라고 쳐봅시다 이 데이터가 되게 유명한 데이터거든요 주택 가격 현황을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런 표를 받았다고 쳐봐요 이 표는 미국 보스턴에 속하는 여러 지역들의 집값을 보여줍니다 영상을 멈춰놓고 잠깐만 좀 관찰해 봅시다 각각의 행 하나는 지역 하나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열은 그 지역의 특성들을 의미하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열은 14번째에 있는 여기 있는 MEDV입니다 이 열은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들의 주택가격의 중앙값을 나타냅니다 잠시 중앙값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위해서 설명 잠깐 드리고 갈게요 자 이 첫 번째 행이 의미하는 지역에 5채의 집이 있다고 쳐볼게요 주택들의 가격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렬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가운데에 있는 값이 바로 중앙값입니다 다시 표를 봅시다 자 첫 번째 행의 값인 24는 해당 지역의 주택값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값이 2만4천 달러라는 의미입니다 이 값이 클수록 비싼 주택이 많은 지역이 되는 거죠 또 첫 번째 일인 CRIM은 범죄율을 의미합니다 범죄율이 높을수록 집값은 떨어지겠죠 자 네 번째 CHAS는 그 지역이 찰스강 근처에 있는지 아닌지를 의미합니다 가깝다면 1 그렇지 않다면 0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RM은 평균적인 방해 개수예요 주택들마다 열세 번째 LSTAT는 하위계층의 비율입니다 여기서 1에서 13가지의 열은 14번째 열인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입니다 이 독립변수들이 어떻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왼쪽에 있는 복잡한 공식입니다 자 x123 이렇게 표시된 부분을 변수의 이름으로 변경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 중에서 한 지역의 데이터를 이 변수에 대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변수의 값을 대입해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집값의 예상 가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19.13과 15.2는 정확하게 같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꽤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습을 더 잘 시킨다면 더욱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공식을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머신러닝을 이용한다면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복잡한 공식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꼼꼼히 느껴보세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즐겁지 않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부터 오렌지 3를 이용해서 이 복잡한 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